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이자입니다. 이제 장 끝났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가 아마 보슬보슬로 옵니다. 보니까 봄비가 확실하게 내려주고 있네요. 봄비. 아니 봄비를 맞으면서 주식시장의 그 차가운 맛을 오늘 한번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2500 깨져가지고 2489.02 1.37% 정도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 개인들은 13억 기관들은 거의 보압이고 외국인들 78억 승 매수를 했네요. 보니까. 아주 흥미롭습니다. 삼성전자가 2.45%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죠. 한번 시원하게 내렸습니다. 그동안 안 내리더니 한번 내렸어요. LG엔솔 2.6% 카이닉스 1.95% 삼바가 1.38% LG화학이 3.2% 정도 내렸고요. SDI 2.75% 우선주 2.7% 우선주 더 내리네 보니까. 우선주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4.7% 올랐네요. 현대차는. 기아가 2.2% 올랐고. 웬일이야. 오늘 현대기아. 포스코딩스 4.70% 내렸고요. 네이버 2%. 포스코 퓨치엄 4.4%. 카카오 2.1%. 셀트리온 0.6%. 이렇게 내렸네요. 뭐 그렇게 썩 좋은 보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금융주. 은행주. 이쪽이 조금 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쪽 보석은 좋았고. 코스닥은 838.71. 1.93% 정도 떨어졌는데. 개인들이 2,114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들은 좀 팔았습니다. 에코프로 비엠 6.4% 흘러내렸고. 에코프로 0.1% 하락했고요. LNF 5.4. 카카오게임즈 1.5. JYP 0.3. 오스템 0.1. 파라비스 0.8% 빠졌고요. 셀트리온 헬스키아가 1.3. HLB 0.4. 셀트리온 제약이 0.1%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많이 빠졌죠. 1.9% 빠졌으면. 어제도 그러고. 계속 지금 4거래일 연속 계속 빠지고 있어요. SM도 1.2% 빠졌고. 포스코 DX 4% 정도 빠졌네요. 첨보 14.8% 빠졌고. 리노공업 2.8% 빠지고. 솔브레인 1.1. 성희라이트 5.2. 나노신소대 4.7%. 하여튼 별로 좋지 않네요.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빠졌어요. 빠졌고. 요즘 또 아주 골 때리는 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요즘 어제 그 SG 사태의 전방위 조사하겠다. 현재 금융당국이 지금 그래요. 검찰하고. 금융당국이 소시엣데 제네럴. 소시엣데 제네럴. 이거 SG를 말하는 것 같아요. SG 소시엣데 제네럴. 그 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과 합동 조사를 추진한다. 합동 조사. 연예인과 기업 원어 등이 연루된 주가 조작 제보를 받고 전방위 조사에 나서는 겁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 보면은. 왜 이렇게 참 보면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놈들 뿌리 뽑아야 돼요. 진짜. 이거 어리면 우리 순수한 개미를 막 피우고 오는 거잖아. 하여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 조사 엄단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은 SG 증권 매도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세방,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이 성광의 주가 조작 공매도 정황이 있다는 제모를 받고 관련 조사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는데 단순 하락이 아닌 이상 거래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금융당국 관계자도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 연예인하고 기업 원호도 연루된 주가 조작으로 수년간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제보를 접수했답니다. 8개 종목에 공매도가 개입돼가지고 더 하락했다는 정황도 있고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G 증권 창고를 통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 이들 8개 종목이 지난 20살 가격 제한폭 하한가까지 떨어진 거예요. 25일에도 6개 종목은 하한가, 2개 종목은 10% 안팎 폭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SG 사태의 앞으로 투심이 위축되다 보니 25일 코스피, 코스탱 모두 하락을 한 겁니다. 앞으로 금융당국과 검찰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종목별 매매 현황을 살펴봐가지고 이들 8개 회사 관계자, 주가 조작 연루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급락 원인을 지금 결론낼 수는 없다며 차액 결제 거래 반대매매, 그리고 공매도 주가 조작 등을 전체적으로 볼 것이라고 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가 상승한 1년 이상 기간에 매매 내역을 전소조차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금감 원장이 이날 리버닝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서 손실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 불공정 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서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뭐 항상 소일꽃 외양간 고치는 꼴인 것 같아요. 보면은 좀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아쉬운 면이 좀 많아요. 맛은 많습니다. 좀 진작 좀 하지. 진작 안 하고 매번 보면은 꼭 뒤폭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조금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하여튼 우리 삼성전자는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6만 3,600원 1,600원이나 빠졌네요. 그동안 뭐 찔끔찔끔 해가지고 잘 버텼는데 저번에 악재도 나왔죠. 악재들이 몇 개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밀려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쉬안하게 내렸습니다. 오늘 좀 시원하게 매수하신 분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보니까 외인들이 도로 샀더라고 플러스로 가다가 결국 오늘은 매도를 했어요. 한 70만주 그동안 계속 샀거든 계속 기관들도 팔았고 오늘은 개미들이 모처럼 샀습니다. 모처럼 모처럼 120만주 정도 샀어요. 그런 거 보면은 외국인도 참 징글징글하게 샀네요. 오늘 보니까 몇 거래리야? 1,2,3,4,5,6 6 거래리 6 거래리 정도 샀네요. 6 거래리 연속으로 샀어요. 계속 하다가 오늘 한템 모셨습니다. 보니까 JP 애들이 한 34만 모건 10만 CL 5만 2천 메릴린치 4만 4천 정도 매수를 했는데 반면에 또 팔기도 하죠. 모건 스테니가 한 25만 UBS 18만 UBS 18만 CL 4만 5천 메릴린치 1만 4천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한 거죠. 공매도도 어제에 비해서는 좀 줄이 줄었어요. 어제는 한 66만인데 오늘 한 34만 주 정도 공매도 물량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우선주도 참 보면 안 좋아. 차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꺾여버렸어요. 오르지도 못하고 꺾였다. 상당히 별로 좋은 차트 모양은 아닌데 하여튼 오늘 장대 음봉 나왔습니다. 잘 갈라덕 하다가 오늘 외국인들이 팔아치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한 11만 주 정도 외인들이 팔고 여기에 또 기관 애들이 또 같이 불타는 집에다 아주 휘벌려 뿌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개미들이 샀습니다. 한 18만 주 정도 사가지고 흐름이 끝났고 오늘 시티 애들이 한 13만 주 샀고요. 맥커리가 한 13만 정도 또 매도를 했습니다. 매일린치 찔끔 팔고 4천 주 정도 이래서 오늘은 선명자도 비실비실되고 코스피 코스타 코스피 200 선물도 마찬가지로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다. 해외는 어떠냐 중국 상해에도 0.3% 빠졌고 홍콩 항생 1.7 홍콩 H 1.95 일본 니케이는 그래도 강보합으로 끝났네요. 죄송합니다. 일본은 맞네요. 일본도 강보합으로 끝났네요. 그리고 대만은 1.6% 정도 빠졌습니다. 하여튼 아시아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